골프는 과학이다 골프 덕후 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번 안찍게 되니까 자주 안찍게 되더군요 제가 몇가지 골프용 측정기를 제작할 수 있는 소스코드와 간략한 도면을 작년에 올려드렸었는데요 몇몇 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제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작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한 10여 분께서 주문을 해주셨어요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실습용으로 만든다고 여러 대 주문을 하셨구요 그래서 총 15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작은 산업용 기계 제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밀링도 하나 가지고 있고 웬만한 부품은 직접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키트를 만들게 되었죠 아마 오늘까지 순차적으로 배송들이 다 됐을 겁니다 보내드린 제품에는 500g 표준 분동과 표준 스틱들을 같이 주문하신 분들은 모두 다 받으셨을 거에요 영상 아래에 메일로 보내드렸던 매뉴얼과 조립 방법 소스코드 등을 같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윙웨이트는 골프클럽 밸런싱에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스윙웨이트에는 총 무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로도 스윙웨이트 D0를 맞출 수 있다고들 하죠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클럽 DIY 피팅에 디지털 스윙웨이트 측정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작한 디지털 스윙웨이트 측정기는 아두이노와 로드셀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저울 구조이죠 사용된 센서는 로드셀과 AD 컴퓨터인데 저가형이라서 정길도가 좀 떨어집니다 0점 세팅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0점이 좀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 측정할 때마다 0점 세팅하고 쓰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500g 표준 분동을 V-O 파진 부분에 올려놓으시고 저울 캘리브레이션을 가끔 하시면 좋습니다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V화면은 그립이나 클럽을 중심을 잘 잡아서 올려놓으시면 무게 측정도 되죠 정밀도는 0.1g 단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클럽의 스윙웨이트 측정은 거치대에 클럽을 올려놓고 그립 끝이 센서 아래 베어링에 잘 밀착되게 그리고 헤드가 정중앙으로 쳐지게끔 잘 놓으시면 스윙웨이트가 측정됩니다 이 스윙웨이트 역시 표준 스틱을 사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모든 측정기들은 보정 작업이 필수이죠 아래 공유한 파일 중에는 스윙웨이트 수동 계산 엑셀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클럽의 총 무게와 무게 중심 거리만 알면 스윙웨이트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길이 1mm에 약 0.24mm 무게 1g에 0.41mm 정도 스윙웨이트가 변합니다 직접 자와 저울로 수동 측정을 해보시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비교가 가능하겠죠 제 측정기가 양 끝에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클럽의 헤드 때문에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표준 스틱도 일부러 한쪽을 꺾어서 방향성을 준 것입니다 불량 아닙니다 그립을 베어링에 밀착할 때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힘줘서 밀어붙이거나 살살 닿게 하면 약간의 다른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길이에 민감해서죠 기본적으로 제 측정기는 0.2에서 3,4mm 정도 오차는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더 연구 개발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측정기 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조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DIY 피팅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피팅샵 하시는 분들은 고급 측정기 하나 구매 하시고요 아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받으세요 같은 클럽이 피팅샵마다 스윙웨트가 다르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측정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모이면 2차 제작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1차에는 20만원을 받았는데요 2차에는 한 25만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업에 방해가 안 되는 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좀 되더군요 양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